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궁평항으로 차박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리라서 사람들이 또 많아서 캠핑 장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에 잠시 나왔습니다. 여기 궁평항 저쪽 건너편에 가야 되는데 일단 수산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싱싱한 해산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엄청 큰 장나들이 많네요. 꽃게를 한 마리를... 여기 못 오면 3만 5천원씩이네요. 와... 킹크랩 연어는 어떻게 해요? 15,000원 생연어예요? 생연어예요. 이건 얼마요? 10,000원 병어는 10,000원 하나에 얼마씩인가요? 오빠 요거 25,000원만 주세요. 이건 대하철인가 봅니다. 새우들이 많은가 보니까 여기 갈매기 구경도 하고 여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궁평항 유원지가 목적지인데 궁평항 유원지에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궁평항 유원지가 아니고 궁평 유원지입니다. 물론 궁평항은 항입니다만 우측으로 가는게 좋을지 좌측으로 가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측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가면은 지금 궁평 관광지 조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캠핑을 하거나 잡아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들어갔다가 자리 없으면 다시 또 나와야 됩니다. 공평항에서 캠핑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밖에 보시다시피 해가 지금 완전히 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일부를 공평 유원지에 갔다가 자리가 없어서 여기 탄도항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도 자리가 있으려는지 없으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21분입니다. 해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 앞에가 일몰을 잡을 수 있으려나 일몰이 멋진 일몰인데 일몰인데 구름이 끼어서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 탄도항에 지금 물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계단에 물이 없는데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배도 지금 둥 떠 있습니다. 캠핑 금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여기서 차박 텐트 치고 캠핑하고 있습니다. 탄도항에 밤야경입니다. 차로 한번 쭉 눌러봅니다. 탄도항에서 지금 캠핑하고 있는 사람 우측에 전부 지금 캠핑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인데 저는 제1주차장 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종량제 쓰레기 봉투입니다. 오늘 캠핑 장소가 없어서 집에 갈까 생각하다가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어하고 연어하고 그냥 있는 거 하나 사왔습니다. 근데 연어는 정말 좋네요. 입에 넣으니까 그냥 살살 녹네요. 오늘은 그래도 그렇게 춥진 않네요. 오징어 먹방입니다. 완전히 오징어 먹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하는데 저는 오징어 먹방 하겠습니다. 오징어 먹방입니다. 실제로 이거 총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게 막상 오징어 터마 오징어 오징어 밤에 야경이 너무 아름다운 탄두항입니다. 화장실을 통해서 이렇게 쭉 자, 아침, 아침 아침 해가 밝게 이렇게 떠버렸습니다. 벌써 좀 늦게 일어났더니 저는 이렇게 차도 별로 없습니다. 주위에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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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